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의정부 천문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초등학생 280명이 참가하는 2019년 여름 천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달탐사와 천체관측을 주제로 1기수에 2일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총 7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직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천문이론과 천체관측 등 장차 우주의 신비를 연구할 미래 과학자가 꾸민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